GT발 11월 1주차 주간 업데이트 여러분들 페리코 습격에서 펜서 나와요 첫 카우 페리코 습격을 플레이해서 주요 목표물인 펜서 조각상을 훔치세요 이번주는 신규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 알피가 3배 카우 페리코 섬에서 보물상자 찾기가 달러 알피가 2배 대정 모드에 카우 페리코 기습이 달러 알피가 2배 카우 페리코 시리즈가 달러 알피가 2배 습격은 아니에요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방탄복 50% 할인, 칸약 50% 할인 마이바츠 만첸스 스카우트 40% 할인 그리고 코어사트카가 30% 할인 크라켄 아비사, 메모드 스코디, 바피드 슬램 트럭 30% 할인, 무기 벤에서 컨벳 시작권이 40% 할인 주간 도전, 죽지 않고 카우 페리코 습격을 완료해서 10만 달러와 스트리커 모자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맥토니 강도작업의 아니스 헬리온 듀건 강도작업의 메모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화물선 강도작업의 페가시 토레로 이번주 카지노 경품이동사는 딘카 포스트류드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동사는 아니스 레무스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우승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오베이 9F, 그로티 카보니자르, 딘카 베루스 이 세 차량 모두 삭제 차량이구요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토스포츠 람파다티 미첼리 GT 30% 할인 BF 랩터 30% 할인 그로티 스팅거 30% 할인 웨스턴 랩 바이크 50% 할인 웨스턴 좀비 바버 50% 할인 여기있는 모든 차량은 삭제 차량이구요 럭셔리 오토샵은 D클라스 비게로제 텍스 컨버터블 아니스 유루스 X3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교차하는 길 타임 트라이얼은 메이지뱅크 경기장